이렇게까지 막아야 되나? 아 됐다고요? 올라가야 되나? 못 올라갔네? 이야~~ 맞아 건 배럴 돼 이거 저거 왜 죽으려 그러냐 봤어? 이제 또 올라간다 내가 또 이제 또 걸레 잡겠는데? 무슨 마법인거죠 여러분? 그러니까 양큐 양큐 또 걸레 잡 양큐 또 어우야 유지스 살려줘 살려줘 야 야 승인다 양큐이 불쌍하지 불쌍해 아냐 엘조선 애들도 있어 유지스가 울고 있어 유지스 골랐고 유지스 유지스 여기 은근히 청정수 많은 유지스 유지스 너는 10 고인물 안에서? 아니야 유지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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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로마 스킬 다 뜯는다 블릭스가 블릭스가 이렇게 앉습니다 단단합니다 기라르네 잡자 일단은 시먹기 끝났고 일단은 시먹기 끝났고